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신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휴식과 치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태양군이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치유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태양군 오병석 해양헬스케어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와 접하고 있는 태양군은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 국내 대표 관광지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관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몇 년 전부터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이 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해양치유를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엘리스 관광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치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치유 효능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영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치유라는 것이 치료와 비슷한 의미로 병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치유는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적, 사회적, 영적인 건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도적 관점에서만 보면 치료는 의료인데 치유는 비의료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요법들이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치유란 해양성기후, 지형, 해수, 해조류, 피트, 머드, 소금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천연 그대로 활용하거나 가공하여 의료, 바이오, 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지역민과 국민의 신체적 건강 중지는 물론 정신적, 심적인 건강을 위한 기해 확대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래의 고구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어떻게 지금 국내에서 이 해양치유산업이 육성이 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해외에서 사례가 좀 있나요? 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100년 전부터 치유, 휴양, 재활, 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미 세계 시장 규모는 320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의 경우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해양치유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시장 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고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해안 또는 한립 휴양지 클리닉에서 하는 치료를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1960년대부터 헬스 리조트 중심, 그러니까 웰리스 형태의 해양치유,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연간 50만 명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관광객들이 치유를 위해 83개 해양치유서를 방문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해양치유를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 이상 장기 체류하며 치유와 휴가를 겸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지인 사회를 들 수 있는데요. 길이 80km, 폭 17km의 사회를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복합단지로 조성하였는데요. 사회는 관광의료자원 역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 브랜드의 머드, 소금 등을 다양한 해양치유 연계 제품으로 개발하여 수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90년대 오키나와 현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을 도입하여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심충수를 활용한 클러스터 개발로 이를 생산, 판매, 연구하는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심충수, 머드, 해조류, 광선, 에어로즐 등을 이용한 해양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태안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2019년 상반기에 가세로 태안군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피트를 비롯한 치유자원의 발굴 및 사용과정을 두루 살펴보았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독일의 대표적인 해양시설인 리아클릴릭 우재둥과 닥터에벨 파워클리닝을 방문하여 상호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최초예요.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독일에 비해 연간 국민소득이 적고 휴가가 적은 우리나라에게는 휴양치유가 아직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노인 인구와 안치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양이나 산림에서 휴양, 레저, 관광을 즐기면서 질병예방, 건강진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휴양치유 산업은 국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관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어 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관람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웰빙, 힐링 등 트렌드와 연계되며 휴가의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해양치유를 비롯한 휴양치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의 경우 해양 신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이 이 해양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지 해양치유는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며 외학적 완치가 어려운 비염, 아토피, 건선 등의 환경성 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치매, 뇌절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해양치유를 통해 질병 예방 및 증상 완화 등의 치유 효과를 줄 수 있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운동선수 및 사회체육인, 피부 비용 개선 등 건강과 휴식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최초예요. 태안군이 해양일스케어 분야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안군에서는 국비 170억, 도비 51억, 군비 119억 등 총사업비 340억을 투입하여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3년 중공 목표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이래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형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자원조사를 통해 태안군 해양치유자원의 무수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외학적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해양치유 전문 보조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해양치유센터가 완공된 23년까지 3년간 태안군의 해양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성공적인 치유센터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양치유센터도 곧 착공에 들어가고 2023년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해양치유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연스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환을 고치기 위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유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각광받는 치유법이 해양치유입니다. 태안에 바로 이 해양치유를 활용한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2024년 개소하게 됩니다. 연면적 8,543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남면 달산포 지역에 지어질 예정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해수를 활용한 해수풀, 지역 축하자원인 피트, 머드, 소금 등을 이용한 치유시설, 장기 치유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숙소, 바다를 조망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센터의 위치는 달산포 해수욕장의 해안가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 배후에는 송림숲이 위치하고 있어 센터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따로 차량 이동이 없이 도보를 통해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문산포, 달산포, 청포대로 이어지는 드넓은 백사장과 송림숲 속에 조성된 16km의 솔모랫길을 함께 보유한 국내 해양치유의 최적지로서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책임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가 거점이 되어 인근 지역을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통해 복합적인 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해수풀, 숙소, 카페, 또 바다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잠깐 지역 특화자원인 피트머드, 소금 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해양치유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굴, 개발해 나가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해양자원을 지닌 충남 태아를 비롯하여 전남 안도, 경북 을진, 경남 고성, 네 곳을 협력지자체로 선정하여 해양기호, 해수, 염지하수, 바다 모래, 피트, 머드, 해조류, 소금 등 8가지 해양자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와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자원이 근골격계 질환, 무릎관절염, 요통, 피부질환, 고혈압, 우울, 불안증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논문이 13건 발표되었고 그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안에서만 발견된 피트에 대한 효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트는 토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분해가 불완전한 식물 유체가 퇴적해 있는 것으로 이끼, 갈대 등의 식물과 소나무, 자작나무 등 수목질의 유기체가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퇴적되어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동안 생제화학적 작용을 받아 분해된 산물인데요. 피트에 함유된 휘믹산, 폴리믹산, 휘민 등의 유효성분은 항균성, 항진균성, 항바이러스성, 함연증성, 항알레르기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성분으로 인하여 피부 미용이나 아토피, 건선 등의 피부질환, 근결격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용과 치료제품, 음용제품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해양치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자원조사 영역을 통하여 태안군에 확인된 매장량만 20여만 톤으로 일부 발굴된 피트를 활용하여 임상시험에 사용하여 효과가 검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제품 개발과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해양치유 상용화 제품 개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며 24년 개수할 태안의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이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해양치유 자원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시설도 이제 곧 준공이 되면 사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태안군에서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뭔가 컨텐츠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태안군은 충청 수도권 등에서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최우선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을 최우선 유치 대상 수요자로 설정하였고 주말 가족 단위 기분 전환, 휴식 목적의 관광 패턴을 주요 치료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주말 단위 관광객을 위한 패스트 힐링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해양치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대표 자원이 있습니다. 전남 안도의 경우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경북 울진의 경우 염지하수, 경남 고성의 경우는 자란도라는 섬에 위치한 지지적 특성을 대표 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태안군은 모든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 지역으로 달산포는 19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빼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해양치유 자원인 피트, 소금 등을 활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자 등 만성통증 질환자와 아토피, 건선 등 만성피부 질환자를 위한 치유, 재활, 체류형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농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치약계층도 주요 수요자로 포함하여 해양치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부터 해양치유 힐링체험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가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남면, 몽산포, 청포대, 달산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운영되는 2021 해양치유 힐링체험 프로그램은 24년으로 예정된 해양치유센터 본격 운영에 앞서 태한만의 우수한 치유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에 추진 중인 것으로 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숙박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몽산포 해변에서 진행되는 체험형에는 노르디 워킹, 해변 필라테스, 해양호흡 등을 즐길 수 있고 숙박형에서는 피트, 솔트팩, 노르디 워킹, 선셋요가, 마린아트 테라피, 독살체험 등 정신,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험형은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라며 숙박형은 조기에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벌써 마감이 됐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현장에서 좀 다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어땠어요? 우선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이 태안의 뛰어난 자연공간에 간탐을 하셨습니다. 네. 강할한 서해바다의 해변과 이를 감싸고 있는 송림 군락지의 조화로운 자연환경에 만족을 하셨고 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르디 워킹, 해변 요가, 해양호흡운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친 신신을 달랠 수 있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은 대부분이 재방문을 원하셨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행사가 운영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을 정도로 해양치유에 대한 효과와 부수적으로 홍보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특히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도 내 의료진, 소방대원 등 코로나19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지치신 심신이 조금이나마 이루가 되셨길 바라며 16일 토요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승도 충남도지사님과 과세로 태안군수님이 방문하여 함께 체험도 하고 참가자들을 일일이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지만 또 재참여를 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라는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우선 2019년 진행된 R&D 과제 중에 우리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대국민 여행 관광 및 해양치유 인식 부분과 해양치유에 대한 지불이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대상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전국 7대 광역시 1,000명의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 해양치유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37%로 아직은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양치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 중 해양치유센터의 필요성과 방문의사는 80% 이상의 답변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조성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치유 효능 검증 및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치유센터가 조성될 곳의 해양경관 및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들로 조사되었습니다. 태양군에서는 고려대 이성재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참여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의 목적이 24년 개소할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 운영 기반 마련해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울이게 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도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양치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대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최초예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해양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한 사업인데 다양한 효과들이 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지역 경제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해양치유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안해양치유시설은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모두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시 생산유발 효과 64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63억 원, 그리고 약 463억 원의 고용 유발 효과와 향후 30년간 운영에 따르는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수요 추정을 계산한 걸 보면 유사시설을 사례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3만 명 이상이 방문할 연간 71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 흑자 경영이 가능할 거로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양치유 산업은 태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신해양산업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관련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시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상하여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없이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역 주민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태안군에서는 소통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보호계 개최 시 직접 주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태안의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혹시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몸과 마음을 건강해야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는 해양치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양치유란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질병예방, 건강증진, 면역력 향상, 재활치유를 돕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2023년 완공된 태안해양치유센터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서해안 해양치유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을 책임질 것입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각종 해양치유의 선도주자가 되어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형의 건강함을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는 태안해양치유센터 잘 완공이 돼서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